음..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사람인데 내게 왜 이렇게 따스할까요 꿈에서 봉적이 있는 걸까요 우린 어딘가 마음에 걸린 눈빛이 내게 왜 이렇게 설레인가요 들릴듯 말듯 내게 말해줘 안녕 무슨 말을 무슨 말을 하려 했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섬뜩 대답하려 대답하려 했지만 그냥 마음으로 마음으로 말해줘 그는 힘들게 말해줘 내게 왜 이렇게 말해줘 내게 왜 이렇게 말해줘 자고는 바람이 이렇게 기다려오는 것 같아서 꿈에서만 볼 수 있는걸 무슨 말을 무슨 말을 하려 해 아무것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혹시 대답하려 대답하려 했지만 부정마음으로 마음으로 말아줘 소원을 불러주지 신선이 비춰져야 너를 너는 아직도 나를 부르고 있네 내게 무슨 말을 무슨 말을 마련했나요 아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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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지 못하잖아 내게 무슨 말을 하려 내게 무슨 말을 하려 내게 무슨 말을 하려